안녕하세요 쇼미델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아이버네즈 피크입니다. 그립 위자드 시리즈 샌드 그립 피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샌드 그립 피크는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그립감을 제공을 해서 하드한 연주나 손에서 미끌림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피킹이 가능하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촘촘한 모래로 모래가 이렇게 넓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굉장히 강력한 그립감을 제공하는 그런 피크입니다. 그리고 이건 전체적으로 폴리아세탈 소재로 되어 있어서 내필호성이 좀 뛰어나고요. 그리고 마모나 아니면 마찰 개수가 적어서 뛰어난 내구성하고 연주감을 갖게 합니다. 뭐 이런 질감 같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정도 샌드 그립은 조금 좀 과한 면이 좀 있는데 얘네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살짝 폴리아세탈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뭐 반감이 가는 그런 그립감은 아니고요. 손에 좀 딱 달라붙는다는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한 그런 피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이 굉장히 날카롭게 촘촘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연주를 할 때 뭔가 그런 피킹 그런 느낌들이 더 미세하고 더 섬세한 그런 피킹을 연주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한번 보시면요. 우선 피킹이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끝부분이 뭉툭한 것보다는 약간 뾰족한 그런 피크 재질, 피크 모양이 여러분들 연주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피킹 할 때 하모닉스라든지 아니면은 좀 짧게 잡은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런 디테일한 그런 피킹을 도와주는 그런 샌드 그립 피크 같네요. 얘는 이렇게 세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팩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49,000원에 50개 드림가 되어 있네요. 보통 요즘에 피크 하나에 막 1200원, 1500원 하는 피크들이 굉장히 많은데 50개에 49,000원이면 좀 이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이바네즈 피크 그립 위자드 시리즈 샌드 그립 피크였고요. 이 피크 한 번 있으면은 네, 피크는 원래 없어지는 아이잖아요. 여러분들 소장하면서 오래오래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σε тан 적으로 봄 한 번으로 감사합니다. 잘 나오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